면치가 다져있을 때 시작도 안먹었다 너무 맛있다 좀 먹으러 지어져있어 치즈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치즈가 진짜 나름 치즈가 더 맛있어서 진짜로 또 이끌리게 치즈가 뒤에 치즈가 데이프 치즈가 데이프 치즈가 데이프 사실은 밥을 먹어야지 그러면 간식을 먹어야지 여기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그럼 이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아 이거 물이 조금씩 있잖아 오늘 먹으면 더 맛있을까 아.. 저는 원래 준비한 밥을 먹어야지 드릴때마다 배고파 계란물이라는 한 Ronaldo의 음료가 더 나는ű니다. 저의 맛을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듬뿍 1 정도 죄보는 소금으로 잘라서 더 유용하다 으깨서 깨nar게끔씩 넣어둡니다. 우유에 보내는 파스타를 다닐 수있지만 소금에 다닐 수있을 때 더 난다, 결심한 식용유가 좋아 getan.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응? 이게 뭐야? 송식이 형님 한 번씩 한 번 따라해 드렸어 아, 진짜? 근데 내 입맛에는 조금 싱거운 거 같아서 이게 뭔가가 내가 뭔가 좀 더 넣었어 이렇게 싸서 먹으면 좋네 이렇게? 응 물을 흩더라구 물이 나서 좀 시원하다 이거? 안 좋아 이거 좀 흥뿌릴까? 응 응 물이 나서 좀 시원하다 맛있어 고생했어 고기 어떻게 됐지? 소맹은 다 똑같지 뭐 나는 이런 맛에서 기대한 건 아니었거든 응 내가 기대했던 맛은 아니다 여기는 후추가 안 들어가더라 아, 그래? 후추가 좀 뿌릴까? 눈은 더 맛있을 거 같은데 그지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 되요. 마늘이 많네. 마늘이 너무 맛있어. 마늘이 너무 맛있어. 부추는 마늘이 너무 맛있어. 바로 마늘이 너무 맛있어. 그치. 잘생겼어. 이 스타일은 좀 안인다. 이번엔? 여기 먹자. 짠. 얼마에 못 먹었냐? 역시 3분쯤에 소주지. 더 studies. 맛있어. 맛있는 라면. 맛있어. 고기를 볶아주기 했어요. 소주무늬에 고기. 생강라면. 반죽을 먹으려고 했는데 반죽을 먹으려고 했는데 반죽을 먹으려고 했는데 저는 반죽을 먹으려고 했는데 맛있게 먹으러 갈아입는 것 같네 이렇게 조금 더 먹으려고 노력하십니까? 한번에 밥 먹으러 갈까? 찍어먹으러 가요 진짜 그만큼은? 이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지 마늘 넣었어? 난 당연히 넣지 기름장 젤리 불찍한 계란 까먹으러 와약 점점 돈까스 굽소 이렇게 먹으면 난 거의 아 깨봐 아 썩지 않네 어디 가십니까? 드디어 범죄도시 보러 갑니다 드디어 보는구만 무섭겠지? 왜 무서워? 무서운 거 아니야? 아니 아멘 다 같이 넣으세요 как Destino 대부분 딱 구멍이 다 같이 넣어주세요 후라이 pierce 115-3 팬틴을 잘라줍니다. 커피도 넣어줍니다. Enter기 청양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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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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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도 어느 순간부터 나이 먹으니까 옛날에는 만약에 해장을 한다 만약에 짬뽕을 먹는다 무조건 짬뽕... 짬뽕이었거든 그냥? 면이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짬뽕 밥이 서났더라 부담이 좀 덜 간다고 그래야 되나? 난 옛날부터 짬뽕 밥이었어 이게 늙어가지고 밀가루 소화 능력이 좀 떨어져 그치? 옛날에는 진짜 짬뽕... 짬뽕 먹고, 면 먹고, 밥도 말아먹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나에게도 그런 젊음이 있었는데 왜 안 해봐 모르겠다, 나 이거 효소를 꼭 먹어야 되는데 주문해야 되는데 효소 없어? 응 이거 먹으면 돼 이거 호무잖아, 호묵 시윤이가 학교에서 한 거 아, 진짜? 진짜? 귀여웁니다 동생 그림을 잘 그립니다, 나 근데 시윤이 자기는 왜 얼굴 색깔 안 칠했어? 아직 완성 안 했... 이거 심리 상태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그림 심리... 볼 줄 아시는 분... 근데 얘 잘못 알고 있네 아빠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을 많이 벌진 않는데... 많이? 응 웁니다 그래서 애인데... 귀여웁니다가 웃기잖아 귀여웁니다 근데 되게... 미술학원을... 이거 맞아? 미술학원을 지금 2년동안 다니고 있는데... 미술학원은 우리의 점심이 되는 것 같은데... 여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데 왜 막어들어... 카... 얘 뭘 바라는 거야? 애한테... 비순두들 일주일에 한 방 밖에 안 갔는데 뭘 바래? 너는 먹으면 엄청 많이 늘어나게 하냐? 이렇게 먹으면... 저녁이 되지 이런 날 numerela 먹나가 reach your apple 이거 냉동실 안 먹을거야? 얼음이랑 먹으면 되잖아 싫어 이거 너무 많이 따르지 마. 여보가 입물만 따라? 여보가 입물만 따라? 제일 맛있는 거? 안 맛있어. 맛있다. 안 맛있어. 입물이 제일 맛있는 거야. 김희선 배우님 입물만 드시는 거 몰라? 그거는 김희선 님이고. 짠. 짠. 자기만 입물 먹고. 여보 싫어하잖아, 입물을. 좋아해. 드세요,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해봤습니다. 계란 난 풀었어? 응, 당연히 풀어야지. 계란을 풀어야지. 응, 고소하긴 하다, 냄새가. 맛있어? 맛있어? 짜파게티 두사네. 역시. 짜파게티. 여기다 치즈 올리면 짠개친데. 짠개친데. 지금 1시 10분이야. 여기서 여보, 지금 한 대 치고 싶어. 어? 지금 1시 11분이야. 진짜 한 대 치고 싶다. 진짜 맛있다. 아, 이거 물이 조금 적겠다. 근데 오늘 먹어도 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한 푹씩 뿌려. 응? 신고싶어? 네. 너무 맛있어. 구독좋아요 구독좋아요 구독구독좋아요 영상 제작하는 댓글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